포도 핵심을 피하지 않습니까? 공병호 열심히 해. 열심히 그냥 떠더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내 이익만 챙기면 돼. 뭐 이렇게 생각은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체제라는 것이 결국은 공기하고 물하고 같은 건데 자기 아들 딸은 예외라고 자기는 예외라고 지금 나경원 의원같이 한 50대 말 정도면 살아야 될 세월이 40년 이렇게 될 건데 자기는 그냥 예외라고 홍준표 의원의 1953년생이니까 살아야 될 세월이 30년이면 당대 다 당하고 가는 거죠. 자기들이 내린 선택에 대해서. 다 핵심을 피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담대한 구상 비핵화에 동의하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협력 로드맵을 준비하겠다. 대통령이 8.25 경축사에서 메시지를 발신해야 되니까 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겠죠. 그 밑에 보니까 자유를 33번 외친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 독립운동은 자유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것은 독립운동이라 하지만 자유민주국가가 위협을 당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좀 책임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복이란 것이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서는 계속해서 이념적인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다 그냥 헛소리처럼 들리는 겁니다. 헌처럼 진심이 담겨 있지 않는 겁니다. 자유 33번 외친 윤석열 대통령 경축사. 독립운동은 자유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것이다. 독립운동은 자유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것이다. 독립운동은 과거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지극히 회의적인 거죠. 물론 대통령이 되면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많겠죠. 그러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일수록 너무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국힘당 이름 국회의원들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다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의 골로 가든 말든 자유를 33번 외치는 대통령. 차라리 자유를 외치지 않으면 뭡니까? 그러느냐 하고 넘어가겠죠. 문 대통령의 기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를 33번 무슨 경축사에서는 처음에 취임사에는 35번입니까? 그렇게 외친 대통령이 그리고 독립운동이 자유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것이고 무슨 보편적 인권 자유민주 법치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그래 법치를 완전히 깨부수는 일이 일어난데 불구하고 입을 다물어? 뭐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한마디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3.1 독립선언과 상해 임시정부 헌장 매허 윤봉길 선생의 독립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된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뭡니까? 흔들흔들거리고 자유와 인권이 흔들흔들거리고 법치가 완전히 뭡니까? 망가지게 되는데 입을 다물어? 누가?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경축사를 볼 때 다 허당처럼 보이는 겁니다. 말의 진심이란 게 그냥 밑에 사람 써준 걸 읽는 것과 외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야. 자유를 33번 언급했다.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이후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을 자유민주의 체제 수립 과정으로 보는 윤대통령의 역사관을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자유민주의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거고 이거는 과거고 위대한 국민 되찾은 자유 자유를 되찾기는 뭘 되찾았습니까? 자유가 뺏겼는데 새로운 도약 그러니까 말이 전혀 가슴에 안 와닿는 겁니다.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을 여러분 첫 번째 8.25 경축사에 담는 대통령이 그래? 자유를 침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행위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전체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독립운동은 결코 아니었다. 이게 여러분들 2020년 4.15 총선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13%를 이동시켰지 않습니까? 표를. 마이너스 13%를 이동시켜준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 침묵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보고 어떻게 대통령이 침묵할 수 있느냐 이야기예요. 이게 공병호만의 일입니까? 이게 윤석열만의 일입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뭡니까? 침묵하고 자유가 어떻니? 33번을 외친네? 35번을 외친네? 얼마나 여러분들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누구처럼 참 새벽에 온다님처럼 입만 나불나불 진심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제가 각별한 생각을 갖고 있죠.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거 입 다물고 이게 진짜 대통령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대통령 맞냐고요? 다 인생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85대 광화문에 많은 분이 모으셨는 모양입니다. 자유통일 yes. 즉하통일로 보수단체 1만 5천 명이 광화문 집회를 했는 모양입니다. 이런 집회에서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뭡니까? 누가 자유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즉하통일 이러면서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러분들 모임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선거 공정성 회복에 대한 주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다들 입을 다물고 빙빙 둘려가지고 그냥 다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언론사도 다른 이야기하고 언론 중진의 칼럼들도 다른 이야기하고 문산보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통일 yes. 즉하통일로 누가 모르냐 이야기입니다. 진심이란 게 다 없는 겁니다. 2022년 8월 15일 1천만 국민이 외칩니다. 자유통일 yes. 즉하통일로 누가 모르냐 이야기입니다. 자유통일 yes. 이러면 초등학교 유치원생도 다 압니다. 자유통일 yes. 즉하통일로 뭘 이야기해야 됩니까? 선거 부정을 규명해서 선거 공정성을 되찾아야 되는 주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말 안 하잖아요 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다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다 말 안 해요. 또 다른 차원의 비겁함인 거죠. 국힘당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다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왜 핵심을 건드리기가 뭐 거꾸로운 모양이죠. 그러니까 뭔가 또 집현을 해야 되고 하니까 뭐라고 내세워야 되니까. 좋은 게 아마 자유통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자유통일 yes. 즉하통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비겁함이 흐르는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정말 비겁함이 무관심이 부정이가 흐르는 강물처럼 이렇게 나라가 됐는데 그런데 나라가 온전하리라고? 국힘당 국회의원들 문제가 없을 거라고? 국힘당 문제가 없을 거라고? 윤석열 대통령 문제 없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이준석 사태를 보고 다들 좀 깨우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세대가 그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국가가 내부로부터의 침략을 당한 행위에 침묵한 그 죄가와 업보를 얼마나 크게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동안 외쳐온 겁니다. 아마도 국힘당의 핵심 관계자들이나 윤석열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이준석 사태를 이런 시각으로 해석 안 할 겁니다. 그냥 저 친구가 좀 또라이 모양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겁니다. 천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론조작과 선거조작과 여론선동과 다 만나 있는 문제고 이제 그것이 대한민국의 시작 단계인 겁니다. 너무나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다음에 후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겠습니까? 죽도록 고생을 하겠죠. 여기 나오시는 지종석 님이 4.15 전 박사님의 자부자신 영상과 이후에 날이 가면 갈수록 급변해가는 박사님 명상을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부정선거는 다 함구했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그렇겠죠. 돈이 안 되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이런 침묵했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당신의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 침묵한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침묵하겠습니까? 이익이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겁이 나니까? 뭐 이렇게 해서 아마 침묵 안 하겠습니까? 그 비용을 후손들하고 자기 노후들이 이제 기니까 죽도록 아마 월낙금 여러분들 지불하듯이 그렇게 비용을 치르겠죠. 그것이 끔찍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녹색 장군이 말씀 잘하셨는데 기독교 단체도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니까 선거 사기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습니다. 헌금이 적게 들어와서 그런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눈앞에 이익 외에는 이익이 없는 겁니다. 돈 이익입니다.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대한민국 사람들은 치르게 될 것이고 그 중에 이제 시작 단계를 지금 이준석 사태를 그렇게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이제 죽도록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반드시 이준석 건을 다루면서 국힘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나 홍준표, 나경원, 김기현 이런 중진 정친들은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같은 뿌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당신들이 그 뿌리에 철저하게 침묵하고 비급함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이 세대와 다음 세대는 셋의 손손 그 비용을 월낙금 치르듯이 치르게 될 거란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